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327종입니다. 등기효력이에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요. 요즘 법원직 승진시험을 살펴보니까 효력 중에서 특히 추정력 효력은 종전에는 뭐예요? 추정력이 있다니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만 따지는데 입증을 누가 하느냐인지 그게 더 디테일하게 가는 것 같아요. 변화가. 단순하게 추정력이 있다 없다 보다는 당연히 뭐예요? 추정력이 있으면 뭐예요? 입증은 누가 하는지 없으면 누가 하는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민법도 나오니까요. 일단 여기 효력에서는 꼭 볼 사항에 한 세 가지 하나는 추정교 효력하고 두 번째는 순유 확정교 효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료 그게 시험 문제에 등장하면 한 문제짜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컨대 등기 절차상 뭐 이렇게 나와갖고 중간에 이렇게 뭐예요? 종합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작년에 추정력이 나왔다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한 번 다시 보자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등기효력 있죠? 이 등기효력은 등기효력은 무슨 효력과 종국등기효력과 종국등기효력과 무슨 효력을 나눠요? 예비등기효력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우리가 예비등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가 뭐예요? 임시가짜예요. 그래서 가등기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 있죠? 임시를 하는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예비등기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다 치지 않죠? 그러면 종국등기는 예비등기하고 비교되는 단어이고 우리는 가등기한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본등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국등기는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뭐해요? 권리를 추대를 하니 추대하니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 뭐하는데 점위하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우리나라는 절대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여섯 가지 효력을 몇 가지로 여섯 가지를 이렇게 나눠보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사항은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예비등기예요. 종국등기, 본등기, 물건변도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가등기는 이런 뭐예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든가 권리 뭐라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든가 권리 뭐라고? 권리 추종적 효력이라든가 대항적 효력이라든가 순위 뭐라고? 순위 확종적 효력이라든가 후져서 있죠? 후져서. 후져서가 뭐예요? 후등기, 디에논등기, 후등기 후등기 뭐라고? 저지력이기죠. 저지력. 이렇게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저지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져서 후져서 자 이렇게 위협니다. 점유적 효력은 10년인데 10년인데 이건 뭐예요? 밑법에 나오지 등기법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몇 가지? 이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자 세 가지 뭐예요? 권리 추종적 효력하고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후등기 저지력 있죠? 자 이런 게 지문에 등장하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변동적 효력은 뭐예요? 등장하게 되면 권리관제에 변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등기가 등기를 앞에서 배웠죠? 등기관이 등기를 뭐하는 경우?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예요? 자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 시에 물권변동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추종적 효력은 자 법에는 등기법에는 명문기정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뭐예요? 등기가 없던 시절에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돈 주고 문서 받고 그죠?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문서 받으면서 권리 변동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등기를 꼭 해야 되니까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에요. 자 그럼 2번 이 줬는 게 을입니다. 자 그런데 갑은 얘한테 을한테 안 팔았다 그러고 을은 갑한테 샀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사인과 다툼이 있을 때 이 민법에서 해결을 못 해주니까 뭐가 소송을 하게 됐고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말이 입증책임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자 누가 이 검사가 뭐예요? 검사가 경찰이 뭐예요? 경찰이 잡아다 준 이 뭐예요? 이 도둑놈을 뭐예요? 검사가 어디에? 자 뭐예요? 형사수성 있죠? 판사님 이 사람이 도둑놈인 것 같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하고 검사가 뭐예요? 기소를 합니다. 뭐 한다고? 검사가 기소를 한다. 자 그러면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검사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라고 추정을 한다. 일단 이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다. 무죄다. 네가 이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네가 뭐예요? 주장하니까 네가 뭐 해보라는지 입증을 한번 해보라는지 입증 그죠?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입증이라는 것은 증거증자예요. 증거를 들이대봐라. 뭘 들이대봐라? 증거를 들이대봐라. 그러니까 증거를 들이대봐라.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 얘 본 적이 없다. 어른이 얘 갑한테 샀다. 얘 등기를 만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아니겠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민사소송을 해요. 판사님 나 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이 등기 뭐 해달라고? 말손을 해달라고 소송한다. 그런데 판사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원고 가봐.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무원이 등기부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뭐예요? 국가가 뭐예요? 관리한다는 점에서 일단 유효하다고 유효하다고 일단 등기가 됐으면 등기에 대응해서 이 갑과 네가 뭐예요? 매매계약을 매매라고 써있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자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하니까 네가 무효라고 주장하니까 네가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니까 네가 뭐예요? 검사에 네가 얘가 도둑놀이라고 주장하니까 네가 뭐 해봐라 네가 이 증거를 들이해봐라 입증 책임 문제라 이게 그래서 이게 대부분 판례에서 이 추정용은 입증 책임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됐다 이게 입증 책임 때문에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이 자 판사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소유권 유도력이 신청을 받으면 항상 뭐예요? 파는 사람 갑이란 사람이 뭘 찍게끔 돼있다 이게 인감도장을 찍게끔 돼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찍으니까 나는 찍은 적이 없으니까 자 이 도장하고 내가 제출한 내 진짜 인감도장하고 확인 좀 해봐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확인해 보니 위조가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자 이 갑한테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등기 뭐라고? 말수하라 그래서 이 확정된 자 확정 판결에 의한 자 뭐예요? 추종을 깰 때까지는 일단 유의한 걸로 추종한다는 게 하여튼 그래서 어디에 을구에 무슨 능기가 돼있더라도 1번 저당권 설정 능기가 돼있고 채권액이 8천만 원이 있고 채권액이 8천만 원이 있고 병이 뭐예요? 저당권자면 이 을과 병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종하니까 을이 병한테 돈 갚았다고 주장하고 병은 안 갚았다고 뭐예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자 상대방 입증하라 그래서 우리가 추종력이 없는 게 자 시험문제 등기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27페이지 거기 자 등기효력 꼭 별표 좀 해두시고 특히 추종력 회력이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순유학정기회력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어디에 후등기저지력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세가지만 보자니까 그래서 여기 등기법 추종력회력 등기법의 명문교정은 없고 통설판례가 뭐라고 인정하며 부동산 초시의 등기에는 추종력이 아니라 확정력이다 그리고 가등기 있죠? 부동산 표시는 추종력이 없고 그리고 가등기 왜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니까 사망자는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생전에 뭐예요? 생전에 계약하기 전에 죽기 전에 등기원인 이미 등기원인이 존재하면 인정하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존등기는 원칙은 인정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전소의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면 추종력이 없다 그래서 거기 외우라고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등기는 추종력이 없다 입증은 뭐예요? 입증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명의자 본인이고 그 다음에 추종력이 있다 있다니까 시읏이니까 뭐예요? 자 상대방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는 게요 뭐라고 자 이런 식으로 추종력하게 되면 부표가 자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가등기 사망자 이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요 몇 가지 요 네 가지는 뭐예요? 네 가지는 뭐가 없다? 추종력이 없다 아니겠지요 어디가자 추종력이 없다 없다 아니겠지요? 추종력이 없으니까 비읍이 있죠? 자 비읍이니까 명의자 명의자 뭐예요? 명의자 본인이 입증하라니까 자 그럼 추종력이 뭐냐기 있다 하게 되면 이따 얘기죠? 있다면 시읏이죠 시읏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증하라 상대방 상대방이 입증하라 아니겠지요? 작년 시험에 그래서 뭐라고 놨어요? 이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등기가 이뤄졌다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사망자 명의 1번 보존등기 이 사망자 명의로 사망자 명의 신청해서 등기가 이뤄졌죠? 이 등기는 뭐예요? 사망자니까 추종력이 없다 아니죠? 추종력이 없으니까 이 등기가 무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없다 그러니까 이 명의자 병인이 입증하라 아니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먼저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 계약을 하면 이걸 입증해야 된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대항교 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순위 확정교 회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위 확정교 회력은 자 등기부상의 등기한 권리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저당권 등기 자 2순위 뭐라고 저당권 등기 하게 되면 얘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고 자 그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으면 같은 규은 뭘 보고 순위 번호 보고 1순위 2순위 서로 다른 규은 뭐예요? 다른 규은 여기 2번 가처분 등기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뭐가 돼 있으면 가압류가 돼 있죠? 이렇게 가처분 가압류가 있다 하게 되면 자 이게 선순위고 이게 후순위고 근데 서로 다른 규을 보죠? 값과 월급을 비교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뭘 비교하냐 하면 순위 번호 보면 안 되니까 뭘 보라고? 제 몇 호라고? 1,400 제 몇 호라고? 2,400 있죠? 뭘 보라고 이거? 1,400 2,400 자 당연히 접수번호 보고 판단을 하라 접수번호 보고 판단하라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 따르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정의라는 사람이 의뢰 1순위를 이어받고 싶죠? 1-1번 1번 저당권의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만약에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가지 부기등기 이 저당권에 1-1번 가처분이 들어와 있고 1-2번 뭐가 됐으면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등기 상호관은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그 순서에 따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고 시고 그죠? 말세복등기는 일본이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그 일본을 그대로 해보게 했죠? 종존등기와 동일한 순위다 자 대지권은 등기부할 때 다시 보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후등기 저지력은 자 일단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법이 전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사지 않고는 예컨대 만약에 특히 대표적인 게 용인 물건은 점유를 하기 때문에 용인 물건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있죠?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끝났어 전세권이 있다면 소멸했죠? 근데 아직 말소등기가 안한 상태에서 자 만약에 여기다 뭐예요? 2번 또 다른 전세권 등기를 들어오면 안된다 이게 비록 뭐예요? 자 소멸됐다 하더라도 말소등기를 안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이 등기를 뭐하고 나서 1번 전세권을 뭐예요? 1전세권을 말소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와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걸 후등기 저지르기를 한다 자 점유제 효력은 10년이고 자 우리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고 밑법에 나오니까 밑법에 받으시고 가등기 효력은 본등기가 안됐다면 가등기는 뭐예요? 자 아무 효력도 없어요 자 다만 청구권만 보존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본등기 외에 가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 번역 효력이겠죠? 가등기한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이렇게 때문에 그죠? 중간처분은 직권 말소하고 본등기 전에 가등기는 물건면동 효력이나 추려 효력이 없어요 처분금지 효력도 없다 아니죠 그런데 담보 가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실체법적 효력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관은 잘 안나와요 여기서 안나오고 있고 다만 우리가 뭐예요? 그 종전의 시험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는 관할 등기소는 뭐예요? 소재지 관할이에요 주소지 관할이란 말은 절대 나오면 안 돼 등기법에서는 뭐가 나오면 안된다고 소재지 관할이란 건 아 주소지 관할이란 건 없어요 절대 다 소재지 관할입니다 소재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예외 중에서 관할 등기소 지정 나오죠? 그래요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관할에 걸쳐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거기 시험에 저 3회 때 7회 때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7회 때 나왔을 때는 자 어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서울특별시 금천구하고 금천구하고 안양을 경계로 신축건물 아파트 줬다 신축건물 줬다 그 경계를 뭐야 그 관할구위를 달렸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서울역청사가 반은 어디 중구관할이에요 을지로쪽 반은 용산관 이런 식으로 자 건물에 뭐예요? 관할구위를 달려서 건물이 있다 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수원 고등법원이 없던 시절에는 자 없던 시절에는 뭐예요? 뭐하고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에 상급법원장 고등법원이었죠? 근데 요새는 수원 고등법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만약에 어디하고 자 고양시 있죠? 고양시 고양시하고 자 어디에 그 서울 있죠? 서부쪽에 있죠? 은평구나 이쪽에 자 그쪽에 고양시하고 가까운 은평구나 이쪽에 신축건물 줬어요 그러면 자 어디는 고양시는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이건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이죠? 네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다 그 읽다 이해만 해보자 그래서 거기 관할 등기소 지정은 상급법원장 등기소의 의미죠? 교통불편 등기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강물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쪽 가라는 지역은 A라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고 나라는 지역은 이 다리 건너서 B라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죠? 자 100년 만에 물이 많이 와서 다리가 유실됐어요 교통불편 못가죠? 그러면 이 지역사람은 어디로 가서 A라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위임권자 그건 대부분장이에요 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관할의 전석이란 것은 자 뭐가 바뀌어서 요즘 뭐예요? 통폐합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전산등기기 때문에 자 이제 방문해서 신청한 사람이 많이 줄어들이니까 어디 자 이 통폐합되니까 관할의 전석이 생기니까 자 그 종전에 있는 등기소에서 다 모여 자 바뀌는 등기소로 자 그 등기부를 다 옮겨줘야 되겠죠? 음 그래요 자 그래서 등기부 거기 맨 끝에 등기기록에 전송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그게 관할의 전석이고 등기사물 정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등기사물 정지 나오죠? 그것도 대부분장이에요 화재가 나서 등기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자 그 등기사물을 정지할 수 있어요 물론 정기관 중 등기인청은 각화되고 행화진 건 절대 뭐 있을 수 없잖아요 화재가 나서 등기사물을 못 보는데 그런 그 기간 중에 등기가 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등기소를 지정하는 거 상급권장 등기관을 지정하는 건 지방권장 지원자 그 다음에 위임이라든가 정기권자는 절대 대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을 대본장에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이해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332페이지 등기관 나오죠? 줄이나 쳐놓으세요 뭘 줄이나 쳐냐면 그 첫 번째 등기관은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과 지원장이 지정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정받는 거 지정을 하는 사람은 대본장은 아닙니다 지정받는 사람이 등기관이다 자 그것만 봅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여러분 등기부 등기부 나와요 그래서 이 등기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토지와 건물 등기부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럼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구분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물적 편성주의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니까 뭐 얘기 나올 때 등기부 얘기 나올 때 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자 등기부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물적 무슨주의라고 물적 편성주의를 기본 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써 자 일단 1부동산에 1부동산에 뭘 주겠다?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둡니다 자 그러면 이 1등기 기록이 일반 단독 건물 있죠? 일반 단독 건물은 이 부동산 건물 하나에 자 건물 안에 1부동산 1등기로 표제부가 하나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을부가 있어요 자 뭐에 또 건물이 깔고 있는 이 땅 있죠? 땅도 뭐예요? 토지 등기부도 표제부 갚고 있고 이렇게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갚구 을부로 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왜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예컨대 집합건물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 건물도 있고 고급맨션 같은 게 있죠? 이걸 다 우리가 뭐라고 자 구분건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도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수임이 관례가 하는 법을 만들어서요 집합법을 만들어놓고 이 땅 위에 1등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춥니다 뭐라고?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이용상 뭘 갖추고 독립성을 갖췄죠? 구조상 천정하고 사방 벽면이 다른 구분건물과 독립되어 있어야 됐고 이용상 외부로 나오는 출입구가 독립되어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용상 독립성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요소 수입권자가 아 나 돈 많다 나 임대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일반 건물을 갖고 일반 건물을 할 수 있고 구분감 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다에 관한 얘기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자 이 뭐예요? 이 구분건물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 공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 일반 몰지역한 건축업자가 건물 짓고 사용성인 받으면 옥탑 짓고 있죠? 이것도 분양치니까 이 옥탑을 취득한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재건축할 때 땅에 대한 땅에 대한 지분이 없더라 땅에 대한 지분이 요즘 글쎄 신문지상에 뭐예요? 어디야? 거기 은평구 쪽 어딘가에 그 LH공세가 뭐예요? 분양을 다 하지 않아갖고 그 12년인가 몇 년 동안 뭐예요? 땅 집은 돼지궂는 게 안 돼갖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 있는가를 알려주게 해서 자 그리고 일단 뭐가 있어요? 일동전체 표제부가 있습니다 일동전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각자의 101호 1025 2015 뭐예요? 2025 각자 전용 표제부 있죠? 네 각 919를 이렇게 둬갖고 전체를 통째로 다 묶습니다 통째로 다 묶었고 구분건물은 이렇게 뭐예요?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전부에 뭘 둔다니게요? 1등기 기록을 둔다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제 승장할 때 항상 일반적인 단독건물은 하여튼 이 되게 1등기 기록이란 1등기 기록이란 이 앞에 아무 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에요 근데 일단 구분건물이란 단어가 앞에 나오면 구분건물은 항상 맨 뒤에 뭐라고 1등기 기록이란 앞에 거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 있고 전부 구분건물 전부 1등기 기록 구분건물 전부 1등기 기록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333페이지에 쌍가루 3번 등기부의 구성 구성 나오고 등기부의 편성 나오죠 쌍가루 1번 등기부의 편성 나와서 거기 편성주의 밑에 등기 기록의 원칙과 뭐라고 예외 그래서 거기 예외 원칙 밑에 예외 있죠 그래서 구분건물 동그라미 치고 구분건물은 1등건물을 속하는 전부 동그라미 치고 구분건물 전부 뭐라고 1등기 기록이다 구분건물 전부 뭐라고 1등기 기록이다 구분건물 전부 1등기 기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부의 편성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 구분건물 등기부는 자 일단 1등기 기록을 뭐예요 표제부를 몇 개 두 개 1등건물 1등건물 뭐가 있고 1등건물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뭐가 있고 각 구분건물 표제부가 있고 각 구분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뭐예요 각각의 갑구라고 하는 게 있고 각각의 뭐가 있고 을구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이렇게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이렇게 두 개다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두 개다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구분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상단 하단에서 어디에, 이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일동건물 표시하죠? 일동건물 표시하고. 그런데 하단부에 뭐예요? 대지권에 뭐라고? 대지권에 목적이 무슨 표시? 토지 표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분건물 표제부 상단에는 뭐예요? 각 구분건물,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있죠? 각 전유부분, 구분건물 전유부분에 건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무슨 표시? 대지권에 표시 등기를 한다. 대지권 표시. 그럼 도대체 이 대지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만들어진 말이냐? 자, 84년도에 우리가 일반적인 단독건물을, 일반적인 단독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땅이에요. 다 내 땅이다. 이 내 땅이 전부니까, 무슨 내 땅을 사용할 권리 그런 걸 따르고 있어요. 다 내 건데 내가 잘 사용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구분건물들은 뭐예요? 구분건물은, 자, 이 땅이 뭐예요? 땅이, 내 땅이 어딘지 몰라요. 다만 땅을, 땅에 관한 뭐예요? 지분 있죠? 지분. 그래서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땅은 뭐예요? 대지라는 얘기고. 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대지권이란 말이. 그래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지권은 뭐예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소유권자가, 이렇게 소유권자가 뭐할 수 있고, 자기 땅 위에 건물질 수 있고, 구분건물질 수도 있고, 단독주택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뭐예요? 지상권자가 뭐예요? 지상권자가 건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누가 전세권자가 뭐할 수도 있고, 구분건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임차권자가 뭐할 수도 있어요? 구분건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자기 땅에 대한 권리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죠. 왜 소유권이, 대표적인 소유권이니까. 자, 그래서 이 지상권 위에 건물을 산 사람은 싸다는 걸 알고 샀고, 그 다음에 매달 뭐예요? 매달 땅 소유권자한테 지료를 준다는 걸 알고 사는 것이다니깨요. 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지권이에요. 대지권 땅을 사용한 권리예요.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 이 건물에까지 이 토지 등기부 있죠? 이 토지 등기부 표지의 부위에 뭐예요? 표지의 부위에 뭐라고? 1번, 서울특별시 관악고시 임동 100번지, 대면적 400제곱미터면, 이 내용을 여기로 옮긴다니깨요. 이 건물 등기부, 아, 하단부에, 제목을 물어둔다고? 대지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서 목적이 되는 전체 토지 표시.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고시 임동 100번지, 뭐라고? 대면적 얼마라고? 400제곱미터라고 올려 쓴다니깨. 그러면, 자, 명칭은 건물 등기부지만, 뭐를?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를 뭐예요?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위에는 건물 등기부의 역할을 하고, 아래는 뭐라고? 토지 등기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어디에? 이 위에 일동 건물 표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고시 임동 100번지에 철근 콩그릇도 슬라브 지붕은 뭐예요? 2층 뭐라고? 차석 빌라, 1층과 2층, 일동 건물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일동 건물 표시하고,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이 표시하고, 각 구분 건물 표시의 부회는 상단 부분에 뭐예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죠? 자, 건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뭐예요? 이 101호, 이 지금 뭐예요? 101호, 102호, 여기 사는 사람들이 평수가 똑같이 30평대라면, 무엇을? 이 땅에 대해서 갖는 뭐예요? 자, 내 땅의 400제곱미터를 네 사람이 100씩 균등하게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400분의 100, 물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400분의 100,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400분의 100,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400분의 100, 400분의 100 있죠? 100씩 균등하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지권 비울, 쉽게 얘기하면 땅 지분이다, 땅 지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로만 건물등기부지, 기능적으로 보면, 이 토지등기부의 얘기를 했으니까, 갑이라는 건축업자가, 뭐예요? 자, 분양, 빌라 짓고, 분양을 만약에 했다면, 자, 이렇게 A, B, C, D라고 분양했으면, 이 분양받을 때, 띠는 뭐예요? 어디다? 띠는 여기다 건물등기부에 등기했으니까, 이 갑이라는 건축업자한테, 101호하고, 400분의 100을 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게 바로 일체성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라고? 일체성의 원리다, 일체성의 원리. 이 구분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자, 이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뭐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에 창이 났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Z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D한테, 101호를 만약에 취득하면, 이 Z는 뭐예요? 대지권 400분의 100하고, 101호 있죠? 토지건물을 여기다만 등기하면, 땅까지 다 뭐예요? 자, 등기 안 해도 흐리기 미친다 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표제비가 몇 개라고? 두 개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큰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표시는 뭐예요? 일단 글자가 작죠? 이건 각 조그만 건물 표제부일테. 그래서 이런 등기는 뭐예요? 이런 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자들은,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어디에다가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 했다고? 표제부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 했다라고 얘기한다, 아니고요. 어디에다가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했다, 아니죠? 그러면, 자, 기능적으로 뭐예요? 권리 변동은 다 갚죠? 어디 건물등기에서 하니까, 그럼 도대체 토지 등기부에는 뭐라고 써놨냐, 소유권이 대지권이냐면, 여기다, 이 갚구, 갚구에다가, 물론 건축업자 갚이 있었고, 여기다 입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만약에 뭐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이렇게 등기부에, 자, 토지 등기부, 이게 토지 등기부예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게 토지 등기부다, 아니죠? 이 토지 등기부, 갚구나, 해당구, 상란, 을구에 소유권이 대지권, 이렇게 쓰는 것을,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대지권 등기, 토지 등기부 해당구 상란에는 뭐예요? 상래는 대지권 등기인데, 대지권 등기에는 대지권 등기인데, 무슨 단어가 하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고?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지권 뜻등기는 뜻뜰뜰뜰뜰,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에 누가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사항란에, 토지 등기부, 사항란이죠? 사항란, 시은, 사항란, 해당구 사항란에, 사항란에 뭐라고, 등기관이 뭘 한다니까,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그러면, 이렇게 직권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건 표제부야 하고, 이건 상래라는 거죠? 그럼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일체성의 원리니까, 어디에? 이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등기 이후에 있죠? 이후에는 뭐예요? 자, 같이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대지권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하면, 그 효력이 땅까지 미친다. 그게 맞는 지문인데, 출제하는 사람이, 아주 뭐예요? 가짜 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친 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다? 슬그머니 뭐예요? 건물만은 단일한 단어 이후, 딱 세 단어가 딱 들어가는 바람에, 아주 뭐예요? 자, 시험 문제, 문제 자체의 의미가 틀어져 버린다. 왜? 두 개를 분리해서 처벌하지 말라고, 이걸 하나로 봤는데, 여기서 뭐예요? 건물만, 건물만, 이전 등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왜? 여기다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 안 해도 뭐예요?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땅까지 당연히 미치는데, 건물만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이 건물만은 말이 들어가면, 이전 등기 전환권 못한다. 그럼 건물만의 가능한 등기는 뭐라고? 자, 두 개를 두 개 붙여놨으니까, 건물만은 하나죠? 일부죠, 일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하고 뭐가 가능해요? 전세권하고,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 전세권, 임차권 등기. 그러면, 소유권이, 소유권이, 대지권, 특히 이제 소유권이,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뭐라고? 대지권 뭐예요? 뜻 등기 이후죠? 뜻 등기 이후에는, 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놨으니까, 아예 이전 등기 하지 말라 했으니까. 자,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 하면 안 돼요? 저당권 등기 하면 안 된다. 가능한데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할 때 뭘 배워요? 자, 지상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지상 위에 건물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건물 있으니까 전체를 못하죠? 어디 가능해, 이거? 일부에 가능하다, 일부에. 그러면, 일부에 가능한 게 뭐예요? 예컨대, 자,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아, 지역권이 아니죠? 지상권, 자, 지상권하고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아, 지역권도 맞죠? 이건 대리권이 아니라 토지쟁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무슨 등기가? 인차권 등기가 할 수 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요, 지금, 요, 요, 지금, 자, 이 연립주택 뒤에, 맹지에 한, 열 가구가 살아요. 거기 길집 내달래, 지역권 등기 해달래. 그럼 여기다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1번 지역권 등기 할 수 있겠죠? 지역권, 설정, 그러면, 여기다 잊었는 게 하면, 여기에 잊었는 게 한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 하면, 여기 저당권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이 땅에만 지역권하고, 여기 저당권 등기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등기부가 틀리니까, 순위번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넘어왔는데, 대지권 얘기 나오면, 지접이에요. 대지권, 자, 대지권 순서 얘기 나오면, 뭐라고? 지접, 접수번호에 의한다. 대지권 뭐예요? 지접하면, 뭐라고? 접수번호에 의한다,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 앞에, 그, 335페이지 있죠? 물론, 거기, 334페이지에, 맨 아래 규약산 공용부분은, 자,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경로당은, 뭐예요?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표지에만 둔다는 얘기고, 거기, 335페이지에, 그, 큰 건물 표지에 부위에, 일동 건물 표지에 부위에, 그 아래,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전유분 표지에 부위, 그 대지권 표시 있죠? 예, 그걸 하사표를 해갖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자, 넘겨보시면,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336페이지에,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자, 어디, 구분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자, 표지에 부위에, 갚고 있죠? 갚고, 갚고에 뭐라 써놨어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써있다. 뭐라 써있다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써있다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자, 대지권 뜻등기를 한 곳이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토지등기부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자, 굳이 뭐 볼 건 없지만, 열람 같은 거 해보면,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살고 있으면, 토지등기부에 한 번, 열람해보면, 그렇게 써있을 거예요. 갚고에 찾아보면,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일단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대지권 등기는, 등기는 표제부예요. 대지권 뜻등기는, 토지등기부. 자, 토지등기부에 사악나네.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집권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대지권 뜻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등기 이후에는, 되는 것은 용의 물건, 안 되는 것은 이졌등기와 저당권. 왜?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하자.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